브리티 오토메이션 버전 4.0의 주요 기능 중 IDP 시연 진행하겠습니다. IDP는 문서를 읽어 그 문서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입니다. 이를 통해 고객들은 기존의 사람이 일일이 하였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. 이번 데모에서는 IDP 기능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식별하고 정보를 추출해 보겠습니다. 신분증을 인식하여 여권인지 운전면허증인지 식별하고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세스를 미리 정의해 놓았습니다. 첫 번째로 여권 정보를 추출하겠습니다. 프로세스 실행을 누르면 여권임을 인식하여 여권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세스로 분기 이동하여 정보를 추출합니다. 여기서는 이름, 발급일, 발행관청을 정확하게 추출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운전면허증입니다. 파일 경로를 설정하고 프로세스 실행을 누르면 운전면허증을 인식하여 운전면허증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세스로 분기 이동, 정보를 추출합니다.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이름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이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